좋은 누나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저는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상현입니다 Tell us about our show 어느 시험부인생의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명 연극배우가 전대미문의 특명을 받고 일어나는 우탕탕탕 좌충우돌 성장스토리입니다 연기자입니다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것이 연기인가 이것이 연기가 아닌가의 그 기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외강내유형의 좋은 누나입니다 아 외강내유 딱 한 단어 표현이 딱 되죠 욜로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멋있다 오오오.... 저는 상처라고 하겠습니다 내 점... 왼 점... ip 한 누나 하지원 엘리트 똑똑한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보여 이미 엘리트죠 야성미 야성미라고 할게요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신선한 소재 일단 보세요 웃음과 감동 어떻게 될까 이 뒤가 어떻게 될까 항상 매회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